됐어 서로의 첫 카드 보상 3회 효과를 부여합니다 들 수 있는 카드의 최대치가 8장으로 늘어든다 1막 보스 앞에 휴식 장소를 없앤다 페널티 없음 이거 왜 아무도 안고르냐 내가 뭐지 또 동시에 누른건가 아 이거 동시에 누르는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네 말하고 해야 되나 눈치 게임 이거는 상관없지 않나 와 최대 716도 있다 333 아 뺏겼어 1 1 1 1 1 1 1 1 1 홀드를 접을고 그지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되가자 Q패이 좀 많네 여러사람이 있어서 그런가 드디어 렉 안걸리는 프렌즈 모드를 할 수 있다 Q패 켜지 않았나? 왜 이렇게 느리지? 뭐 천천히 하지 뭐 Q패 켰던거 같은데 Q패를 안켰다니 뭐 그래도 이정도 속도면 어차피 빨리 가봤자 1막 보스에 따라 사람들 다 깨야 넘어갈 수 있으니까 분림 정말 오션이 부드럽다 아하하 아 오까 하지마 어, 등록 저승천에서는 몸바 꼴 픽해도 떼서 괜찮은 앞에 엘리트 잡히고 나면은 나는 상점 가야되나? 돈 없는데 아니 저분 어떻게 400원 모음? 낡은 동전 떴나? 아, 시작 보상 슬더스가 인싸게임이 된 세계관 이세계 슬더스 빌 챔프스 헉 오셨다 꼬라바가 큰일날 뻔했다 바로 1대스 박을 뻔 어, 곤박이다 옥션 들고 엘리트 하나 더 잡아야지 아, 이거 먹을걸 버핑 쳐다 왜 다 안나 알콤하다 알콤하다 슬더스가 이렇게 느릿 느릿한 게임이었다 엽돌 엽돌 엉돌 아, 안한 수는 없어 구해받을 사람 엄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던트 장비 어 두개 나와있다. 곤충 박채 곤충 박채 두개 적용 안되지 않나? 어 평영이다. 생일을 잊었나요? 아클 카... 아클 희귀 카드 원하시는 분? 다음 품 부회 없으면 안받으면 되기는 여러분 한번 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거로 쓰기 가능 네. 거주는 비싼 쌍절곤 와 쌍쌍절곤 네. 고고고빵 고고빵 아니 아라갈파가 아라갈파가 너무 프리하시던데 알파 알파 알파는 중골사 안먹을래 이거 소포도 좋은데 그냥 뿌리는 것도 있음 뿌리는 것도 있음 좋겠다. 한명 죽었어. 어 다들 보스 잡았네 나도 보스 잡자 이제 이펙트 그림 올라오고 있어. 이각이다. 분열시키기 좀 그렇 씨 애매해졌다. 쌍절곤 더보영이 아니었으며 고맙어 역시 아크리아 파락 있는 사람 메아리 필요할 사람 무적이네 벙영지배 벙영지배 개꿀 안돌아 흐 헐 몸박 남는데 ک 벙 두개 뭐 되지 근침 Malcolm 가장 낮은 자원을 가진 팀원은 그에 당응하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골드 포션 카드 보상 카드 제거 유물 강화 세대 체력 상태 이상 카드를 받는 대가로 추가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카드 3장을 다른 플레이어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포션 아니 몸박 계속 나와 몸박 전투 장비 필요하신 분 악마의 형상도 오케이 오케이 악마의 형상 와 캐슬 근데 여기서 내 분도를 납봐라 저렴하게 제거 오션도 드림 재구성 플러스 4입니다 그건 필요 없어요 배구성은 좀 땀 처리 이흐흑 박쎄 두개 안되지 않아 일단 엘리트 가봐야 알 것 같은데 박쎄 두고 죽어버려야 될 것 같은데 아 몸박 세게 됐어 빡빡빡 빡빡빡 피피 현류 난타 도마치 몸통 박쎄 도마치 몸통 박쎄 도마치 몸통 박쎄 도마치 몸통 박쎄 닫는л 도마치 몸통 박쎄 도망치 도마치 몸통 박쎄 부랭빡 도마치 먼ôngings 소품 박쎄 콤대 콤대 독쎄 음 물통 박쎄 러싱 지갑 display szcz nh Faz range 쌍점 순수 안녕하세요 쑛돌 쑛돌 쓰고 버링이 쓰고 남주면 그 사람이 또 쓸 수 있는 거잖아 개꿀각인데 일단 우편함까지 가야된다 하하하하 겁나 작아 헐 돈박중 팔찌 개째 끈함 오갈팟니다 오갈은 필요없는데 어 삐다 앞사람 갈때까지 기다려야겠네 앞사람 갈때까지 기다려야겠네 잠시 까 간다 아아 아아 그래서 엑아 사모, 대검, 폰멜, 타격 사모 필요없지 필요한거면은 가리케이드가 필요하지 던지칼 아니 단겜 단겜 중독립 중독립 두둘 중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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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완다 화이형 화이형 진짜 쎄다 어떻게 사람들이 도가리 도가리를 안 써 아 죽었어 와우 아 형 돌았다 아 형 은신이야 인원 있으니까 난관 들고 가고 와플? 아 근데 우편함에서 돈 써야되니까 돈 아껴야겠다 요정? 아이 몸박이 안뜨네 몸박 남줘야되는데 숫돌 가지실 분 여기 숫돌 뿌려요 세력 없는 사람한테 요정 주자 아 뭐야 이게 어 메아리다 메아리 쓸일 있을까? 재밌을 것 같으니까 들고 가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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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곤 다 목수임 6명이 다 향로 먹으면은 무정 만들 수 있나? 근데 아 올라가야 되니까 이거 숫돌 숫돌같은거 돌려먹기 뭐야 이거 숫돌같은거 돌려먹기가 개꿀인거 같은데 흠도라 돌려먹기 보스브론 아마 안되는거 같네요 배아리 와플 돌려먹기 배아리 안썼으면 안맞았을텐데 심포시아 먹을걸 와아 겁나 쎄 퍼시 베아리? 발굴 발굴혈환? 애매한데 발굴 무적도 되긴 한 도갈받을걸 그랬나? 배교만 망치 아 죽었어 그냥 죽음 택배를 보낼 때마다 1회씩 보낼 아이템을 다시 뽑을 수 있습니다 보낸 카드가 강화됩니다 뭔데? 10원이 골드를 공유합니다 한 명당 100원을 획득합니다 어? 하하 이런 600백골 혼자 다 쓰죠 600백골 혼자 다? 배달원 있는데 플렉스 좀 할게요 먼저 쓰면 끝 아닌가요 QQQQQQQQ 와 상점 레이스 와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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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에서 돈 대 쓰면 5,000원 1,00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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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의 악몽 아니 님들 돈좀 작작써요 아니 나 거지야 아니 아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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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담겨줘 아니 2100원이었는데 6명이면 아니 20원 밖에 안 남았잖아 아니 나는 나는 시 나는 신노삼한테 돈을 어포 어포 불도 그때의 복수다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으아아아 우편함에서 받으세요 우편함에서 받으세요 우편함 가서 드립니다 아유 고개국기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감각이다 굿돌돌리기 아 근데 우편함이 진짜 머네 어 우편함 너무 먼데 나 블리트도 잡아야 되네 심장 못 갈 수도 있겠다 심장 못 갈 수도 있겠다 이규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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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블리트 여러 마리 잡아 내가 하내면 좋을텐데 일 이 안되는 한 마디밖에 못 잡는데 대장 선천 순수 강섬 공감 발견 발견은 필요 없지 나 999 골드 먹으러 가야겠다 비갑 채워 넣으러 가야지 비갑에 돈 채워놔야 돼 피엘리트를 잡으러 가자 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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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이나 필요 없지 물음표 가서 999 골드 이벤트 띄워서 따갑돼 메타 올라갑니다 냉기 당신에게 사파이어 열쇠를 보냈습니다 어 저 악위저금 통으로 따갑돼 열쇠 열쇠 다른 사람 보내줄 수 있구나 지식이 늘었나 지식이 늘었나 오오 어허 인화 있...어서 깊지 죽었어 아악 별방 이것이 고별과제 오늘의 오늘의 트롤 공모시기 모드 진짜 잘 만들었네 아니 이거를 메가크릿이 업데이트 해줘야지 아님 말고